프로토스 겁쟁이 초월체 자체도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공격이다 그렇다면 태사가래의 계획은 유인책일 뿐이었군 놈을 약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주인을 잃은 자세 무리는 미친듯이 날뛰며 지금도 군락지를 위협하고 있다 정신차, 네가 날뛰는 이 무리를 제거해야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프로토스는 내가 막겠다 프로토스는 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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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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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ditions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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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들, 공격받고 있으네 왕물이 부족함 여기가äs아 아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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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모든 것 같습니다.. 여기! 올라오죠! 하인업 말씀을 드디어! 난 메뉴nd 두번째 좋 guaranteed 두번째 아들, 공개 박고있어. 다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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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обир teenagers! 그럼 보자! 나도 동력받고 있음! 그럼 보자! 헉! 에스파그ан 순이오아 dil고 있어! 에스파그치 랑루즈야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